부산과 김해를 연결하는 이른바 초정화명 광역도로가 완전 개통됩니다. 부산 북구와 경남 김해를 잇는 초정화명도로는 안막에서 화명을 연결하는 1단계 구간과 초정에서 안막을 잇는 2단계 구간으로 나뉩니다. 1단계인 안막화명 구간은 이미 지난 2012년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 구간인 초정에서 막 구간은 그동안 예산 부족과 보상비 지급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결도로 미개통으로 덩달아 화명대교와 산성터널은 개통되고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에서 넘어온 하루 2만 5천여 대의 차량들은 김해시 대동면 일대 농로 등을 거쳐 고속도로로 진입하면서 5분이면 갈 거리를 30분 이상 소요되는 등 부산과 울산, 경남,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김해 초정에서 부산 화면 연결 광역도로 개설 부간 개통이 미뤄지면서 양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 10년간 부분 개통으로 재기능을 못하던 부산, 경남 김해 연결 초정화면 광역도로가 오는 2026년에는 완전 개통될 전망입니다. 김해시가 늘어난 공사비를 설계변경 등으로 조정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구간이 개통되면 부산 화명동 금정부 쪽에서 서부산과 김해 지역의 획기적인 접근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초정화면 광역도로 연결 사업 이번 기재구의 변경 승인을 통해 사업 재개의 틀을 마련한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